오늘 아침 페이지2 정영진, 김동완입니다.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페이지2 라이브로 여러분 또 만나 뵙고 있고요. 지금 댓글에도 일본에서 시청하고 계시다는 분도 계시고 해외 청취자분들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그거 지금 최고의 인기가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잖아. 지구본연구소. 그거 잘했어. 그런데 지난번에 루안다에 있는 내 친구를 연결했더니 반응들이 좋더라고. 그래서 다음번 여행지가 결정이 됐잖아요. 다음이 콩고로 됐죠. 콩고. 그래서 혹시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이거 안 계시면 어떡하지? 콩고에 계신 분 있으면 댓글을 주시거나 1대1 저희 앱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처럼 전화 연결해가지고 현지의 리얼한 상황을 한번 들어보는 아이디어 괜찮죠? 그러니까요. 콩고에 계신 분도 연락 주시고요. 혹시 한인이 한 1만 명 안쪽으로 사는 나라 여러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가기 좀 쉽지 않은 나라에 사는 분들 계시면 또 연락 미리 미리 주시면 저희가 또. 아니, 나라도 하지 말고 미국에도 뉴욕도 하셔도 되고 뉴욕, 미국 같은 데도 조그만 소도시에 또 있잖아. 그러니까 신과 함께를 들으시는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한국분들. 전 세계보다 계신. 신과 함께 특파원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과 함께 특파원. 솔직히 9시 뉴스 틀어봐야 거의 2년 가해 있는 특파원이 뭐라러.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 5년, 10년 살면서 탁 그 생생한 그런 프로 하나 만들면 되겠는데? 네. 지구촌. 지금 란초 산타 마가리타라는 도시에 계신다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이런 거. 신화처 씨? 단골이시잖아. 단골이시죠. 단골이다, 단골. 하여튼 해외에 계신 분들 저희한테 연락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 갈 때마다 혹은 꼭 거기 안 가더라도 관련된 뉴스 있을 때마다. 그럼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경제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인사이트는 없었다. 국내 최고의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가 말하는 2019 경제 대전망.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의 열정적인 강의. 주식, 부동산 그리고 3%가 함께하는 Q&A까지. 지금 바로 페이지 투 앱 팟빵 공지사항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 경제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은요. 한국은행이 최근 전세 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이라는 걸 발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세가가 10% 추가 하락할 경우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가구가 3만 2천 가구에 이른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금융자산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 하락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게 깡통전세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뭐라고 하냐면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하는 가장 큰 설문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11만 임대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조사라고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큰 통계를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요즘에 전세가격이 많이 내린다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해보니까 10%, 지금보다 10% 더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전체 임대 가구,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집주인의 1.5%는 자기가 갖고 있는 예금, 적금 깨고 추가 담보대출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현재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단, 전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거지, 이 경우는. 왜냐하면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 10%. 만약에 지금 3억 전세를 주고 있는데 이게 2억 7천으로 빠졌어요. 3천은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3천은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1.5%는. 그래요? 그러니까 정영진 씨가 걱정하듯이 만약에 임차인을 못 구해, 근데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14.8%가 빚 내고 이렇게 해도 못 준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가능성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수요는 항상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3만 2천 가구 중에 과연 어느 정도 부족할 거냐 보니까 71.5%는 2천만 원 이하가 부족할 거로 추정이 됐고, 그렇죠? 5천만 원 초가 부족할 거다, 이런 분들도 6.9%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일 있겠어?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닌 게 전세 가격이 실제로 많이 빠지는 게 올해 1, 2월 거래된 아파트 중에 전세 가격이 주로 전세 만기가 2년이잖아요, 계약 기간이. 그래서 2년 전보다 하락한 곳이 절반 이상, 52%였고, 그중에 10에서 20% 하락한 아파트가 15%, 30%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4.7%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는 더 떨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다는 얘기. 그리고 제3인터넷 전문은행의 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지금 대형 금융지주회사 그리고 핀테크 기업이라는 기존 조합의 전자상거래 업체라든지 스타트업 등등이 같이 손을 내밀면서 제3인터넷 전문은행, 과연 누구에게 또 어떤 업체가 이게 선정이 될 건가, 이게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는 2파전이거든요. 토스은행이라는 거, 가칭이에요. 그리고 키움은행, 이것도 가칭인데, 토스 아시죠? 토스는 돈 주고받는. 그렇죠. 비바 리퍼블리카. 그 회사 이름이에요? 아니, 여기가 저거잖아요. 회사 이름이고, 토스는 서비스 이름이고, 우리는 이브로드 캐스팅이고, 페이지 투고, 이런 관계지. 어쨌든, 그래서 토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게 거의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최대 주주를 하고 신한금융그룹이 오히려 2대 주주를 하는, 이런 형태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건데,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만한 회사들이, 좀 의문이 갈 만한 회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입니까? 예를 들면 직방, 우리가 광고 많이 해 줬잖아요. 직방? 네. 직방도 인터넷은행해요? 여기에 이제 지분을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패션 쇼핑몰 중에 무신사라고 있다면서요, 무신사. 무신사? 네. 그러니까 얘기는 카페24도 그렇고,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이다, 또 금융회사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스타트업이 또 핀테크, 이런 쪽의 기술력을 갖추거나, 고객 베이스를 갖고 있는 이런 벤처기업들도 이런 은행을 하려는 주체들이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회원 200만짜리 큰 무슨 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200만을 그냥 이렇게 인터넷은행 끌어들이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토스은행이라는 데가 이런 네트워크를 조금 차별적으로 주주구성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키움은행은 키움증권하고 SK텔레콤이 주여주주고, 또 하나금융그룹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보면 이런 기술적인 혁신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고, 오히려 대기업, 규모가 있는 기업들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이 주주구성을 마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영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전자상거래라는 스타트업 이런 데도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전화예요? 아니, 신과 함께도 여기 당연히 초대받을 수 있지. 아,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하긴, 우리 회사 같은 데가 알짜백인데. 알짜백인데. 아니, 난 진짜 농담이 하나는 게 신과, 빨리 전화 주세요. 무신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무신사 또 거기 또 엄청난 패션몰인데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아니, 저는 난림구닷컴밖에 몰라요. 박서연이 입는 난림구닷컴. 나는 형님닷컴이라고 옛날에. 형님닷컴이 뭐예요? 아주 그 형님 패션 있었어. 아, 그래요? 많이 있을 거야, 아마. 형님닷컴? 아, 뭐 저 어둠의 세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 나 같은 이제 좀. 아, 그래요? 그리고 서울의 국제금융허브 경쟁력 순위가 3년 6개월 만에 세계 주요 도시 중 6위에서 36위까지 추락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영국 컨설팅그룹 GN이라는 데에서 공개한 국제금융센터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112개 도시 가운데 36위를 차지했다는 건데 지난해 9월보다도 한 3계단, 그러니까 3계단 정도 하락한 거고 3년 6개월 전에 가장 높았는데 그때에 비해서 한 30계단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뭐 영국의 컨설팅그룹 GN이라는 데서 발표하니까 이건 뭐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대상이긴 한데 어쨌든 많이들 본다는 거예요, 이 지수를. 국제금융센터 지수라고 GFCI라는 지수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36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이 이제 금융허브잖아요, 우리나라. 여의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여의도 금융센터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이게 11위라는 거예요. 중국이 상하이, 베이징, 선전, 광저, 칭타오로 5군데가 들어가 있고 10위 안에 일본이 도쿄, 오사카, 홍콩, 싱가포르 당연히 들어가고 대만, 타이페이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서울은 11위고 세계적으로 보면 36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게 우리나라 금융허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IFC도 인가를 내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쭉 세월이 흘리면서 금융공기업이라든지 주요 금융공적기관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부산도 금융허브를 한다고 해서 제2금융허브를 한다고 하고 지금 전주도 국민연금이 가 있는데 여기도 제3금융허브를 한다. 그러니까 집적이 아니라 분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브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집적해서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분산을 하다 보니까 금융허브로서의 효율성이나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지방균형발전이 더 우선인지 아니면 허브기능으로서의 집적효과로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우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순위가 높다고 꼭 좋다고 할 수만은 없는 거군요. 순위가 높다고 해서 꼭 좋다고 할 수만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그렇지만 정책을 금융허브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슬로건을 내먹고 만약에 그쪽으로 추진한다면 과연 이렇게 분산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얼마나 모여있냐 이거지 이게 꼭 무슨 자유지수라든지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겠군요 그러면. 이건 효율성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정부의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으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라는 건 모여있으면 효율성이 좀 높아지게 돼 있죠. 그런데 상하이 이런 데는 금융시장도 중국은 개방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금융시장 개방도 안 했다면서요 중국은. 상하이가? 중국.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점표 채점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금융시장으로서의 허브 기능은 또 도시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도 본 거죠. 여튼 서울이. 따지듯이 뭡습니까? 서울이 순위는 좀 떨어졌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1분기를 한 열흘 정도 남겨둔 막판까지도 굉장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 아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어둡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우리 반도체 두 공부하고 다 했잖아요. 반도체 가격 뚝뚝뚝 뚝뚝뚝뚝.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뚝뚝뚝뚝뚝뚝이지. 이건 다 예상했던 거예요. 예상했던 거잖아요.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4월 첫째 주면 삼성전자가 잠정실적 발표하거든요. 우리나라 모든 상장기업 중에 잠정실적을 제일 먼저 발표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이제 증권회사들이 이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증권회사 한 30, 40군데에서 야 이걸 이럴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했던 것보다 더 낮추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증권회사 별로. 그래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FN가이드 같은 데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8조 3,293억이다. 이건 증권사에서 내놓은 전망치들을 이렇게 합산한 거겠죠. 평균 내는 건데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 1분기보다 무려 46.8% 준다. 절반? 네. 절반 가까이 준다. 그런데 더 주는 데가 어디겠어요. SK하이닉스겠죠. 여기는 2조 866억으로 같은 기간보다 52.2%.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뭐만 해요. 반도체만 하죠. 삼성전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폰 이걸 같이 하니까 가전도 1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덜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SK하이닉스는 무조건 그냥 반도체. 그렇죠. SK는 다 반도체잖아요. 다른 일 안 하니까. 그렇죠. 메모리만 하는 회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악화된 실적을 삼성전자 주가와 하이닉스 주가가 다 반영을 했는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거는 곽도기 부장 오시면 물어볼게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현대차증권의 노곤창센터장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한 시간을 했거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 그거는 확실하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추세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대체로 한 2분기 말 어간 되면 대충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하향세가? 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제 의견은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여러 가지 외에 많이 빠진 면도 있지만 인텔에 새로운 CPU가 나온대요. 캐스케이드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다 또 페이스북이다 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서버 디렘 사가서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지금 올라갔던 거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그런데 그게 핵심적인 주요 핵심이 뭐냐면 CPU를 일단 넣어놓고 그다음에 디렘 같은 걸 넣어야 되는데 인텔에서 새로운 CPU가 나오니까 일단 스톱. 일단 얘네들이 스톱한다는 거지. 그래서 수요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CPU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까지 일단 스톱. 그래서 워낙에 재고도 많이 쌓아놓은 데다가 그런 특수한 어떤 수급상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수요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텔에 캐스케이드라는 신용 CPU가 2분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나오면 이제 덩달아서 서버 디렘 쪽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냐. 그래서 2분기 말, 3분기 초 정도 되면 대충 진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한번 스페셜리스트 한번 불러서 한번 점검을 하는 걸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반도체 그런데 중국도 반포기한 거 아닙니까? 반포기? 거의 포기? 중국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구글이요. 스트리밍 게임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고 하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게임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 프로젝트 스트림 그리고 컨트롤러 예티 이런 걸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뉴스는 우리 김 프로님 전혀 지금 모르실 것 같아서 게임? 네. 게임 모르시잖아요. 당신이 게임을 나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임 하셨어요? MMORPG가 뭔 뜻이에요? 그건 저기 다 있죠. 뭐 뭐 뭐. M이 뭐야? M이 이제 멀티. 멀티 아닙니까? 맞아 맞아. 제가 게임 투자를 10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게임은 안 하지만. 게임 어깨를 좀. 그럼요. 그래서 하여튼 구글이 그럼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이게? 이거는 내가 모르지. 스트리밍 게임.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고 이걸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네. 엑스박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콘솔. 콘솔이라고 해야지. 콘솔. 네. 그런 거는 이제 게임 그걸 사갖고 콘솔을 사서 거기에다 뭐 CD 껴놓고. 타이틀이라고 해요. CD가 뭡니까? 아 저 구리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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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네? 다 CD를 통해 우리 저 청취자랑은. 그래서 이제 그거 사갖고. 아 됐어요. 가장 큰 유통업체 뭡니까? 타이틀. 타이틀? 미국의. EA 스포츠. 게임 스탑 아닙니까? 유통은 게임 스탑이고 EA 스포츠는 만드는 데고. 아 그래요? 뭘 알아야지.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아예 그냥 스트리밍 방식의 게임을 만든답니다. 아니 글쎄 이거 진짜 좋은 얘기인 것 같아. 왜냐면 타이틀을 사요. 미국의 청소년들이. 그러면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게 60불이었어요. 하나가. 되게 60불이네요. 그러면 이제 막 한다. 그러면 이제 지겹잖아. 그러면 이게 스트레치 가요. 스크래치.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게임 스탑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중고로 팔아. 얼마에 파냐면 대충 10불 정도 팔아요. 그러면 게임 스탑에서 싹 닦아. 그래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또 45불을 판다고.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불합리하다. 우리는 온라인 게임에서 그런 재고가 없잖아요. 그런데 타이틀은 계속 유통되면서 그 재고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사실 미국의 저소득층의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 왜냐면 게임 그 인기 있는 게임들 있잖아요. 슈퍼마리오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뭐 그거 60불짜리 만 사주면 막 난리를 치거든. 바이오 해저드. 그러니까. 또 총 이런 거 있고. 슈퍼마리오는 애들 쓰는 거예요 애들. 게임보이. 게임보이. 하여튼 그래서 그걸 스트리밍 방식으로 구글이 한 번 한다는 건데. 구글이 하면 또 시장에 영향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자꾸 이제 구글 같은 데들도 기존 사업 가지고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자본효과 기술력 가지고 이렇게 타업종으로 자꾸 확산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오늘 경기 뉴스 브리핑은 좀 정리를 하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땅땅. 땅땅한 화요일. 민경남 대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 한 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